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깨달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 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 집회 중에 암 환우들과 또 그 가족들과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한 젊은 여자 교우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세상을 떠나셨는데 왜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그러고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냐고 왜 죽음으로 데려가셨느냐고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의문과 질문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왜 암에 걸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하시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못 지키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과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저의 날기세를 통해서 몇 번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건 앞으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중요한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죽음 고통 괴로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셨어요 왜 아프게 하세요 왜 지키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음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죽음 고통 고난 아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할 구원 얻은 하나님 나라의 땅에도 역시 그런 것은 없잖아요 눈물 흘리는 거 아파하는 거 죽는 거 괴로운 거 이런 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리고 주지 않으셔요 그것은요 우리가 늘 반복하듯이 우리가 불러들인 거예요 죽음 고통 죽음에 이르는 고통 그건 우리가 불러들인 것이에요 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정 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정 하면 사망이 이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경고였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당연히 고통을 수반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고 혼돈스러운 세상이 되었고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암환자잖아요 암은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된다 그래요 저는 유전자 몇 번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셨을 때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아름다움으로 어두움은 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세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혼돈이 들어왔어요 돌연변이는 혼돈이잖아요 무지싼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고통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다 아는 바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은 이르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죽지는 않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쉽지는 않아요 죽음의 과정이 어렵고 또 진안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병에도 걸리지 않고 고통도 받지 않고 무슨 병에 걸렸다가도 다 낫고 죽지 않고 그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도 하고요 많은 고통도 받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뭔가 여러분 구원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죽는 죽음에서 끝이 아니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물론 이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지키심과 구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죽고 우리도 고통받고 하는 과정은 겨치는데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정교죠 부활의 정교인데 여러분 부활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죠 기독교가 부활의 정교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겪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여 영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의인도 권한당할 수 있고 의인도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신다면서 암에 걸리고 하고 죽기까지 하셔? 왜 데려가셔? 그럴 수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더다 여기 이제 화액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화와 액이죠 화와 액인데 더 큰 화와 액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무서운 화와 액은 제가 지금 얘기한 죄인의 부활과 영생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의 영생이에요 그게 화액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기서 암에 걸린 것, 사압에 실패한 것,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죽는 것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화액 전에 건져주시고 여기 그 다음에 2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쉬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가족을 잃은 분들도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중에는 자녀를 먼저 앞세운 분도 있어요 그 아들이 암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 품에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열 가지 감사 자기 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 것에 대한 열 가지 감사인데 첫 번째 감사가 이거였어요 그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2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도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당하고 고통당했어요 만만치 않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화액 전에 하나님이 그를 평안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진정한 위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가 아니에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건 게임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받을 영광, 영생, 평안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가져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저는 암을 많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당황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들을 미리 가불해서 오늘부터 아프더라고요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장차 받을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들여서 비교하니까 견딜만 한데 잠시 겪을 건데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지금 아픈 분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가불해오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정로를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가불해오세요 그건 그때 가서는 누리겠지만 그걸 이미 땡겨와서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권한은 그때 받을 거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견딜만 하네 좋게 비교할 수 없네네 없네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도 아프고 의인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하나님의 바른 길로 행하는 자들은 자기 평상에서 영원히 쉬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의아해하던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하나님의 해답인 줄을 믿습니다 고난과 죄와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끌어들인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구원하시기와여 독생자 예수 그리시도를 십자가에 못 받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현재 당하는 권한을 능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시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인도 죽는데요 그 의인은 화액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라고 그 큰 환란 죄인의 부활 죄인의 부활과 영생 그게 화액이거든요 그 전에 그것을 당하지 않고 우리를 죽음으로 고통도 끝내시고 죽음도 끝내시고 그리고 영원한 평강을 주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세상의 괴로움을 이겨 사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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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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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